자 이번 시간은 건축적산 제 12장 페이지 318페이지 봅니다. 자 페이지 318페이지에 건축적산 파트 자 여기는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자 하나는 이론 파트 그리고 하나는 계산문제 올해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전의 경우는 블록공사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의신청에서 모두 정답이 되었습니다. 안 받아주도 되는데 앞전은 안 받아주면 합격생이 안 나와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시대와 때에 따라서 이의신청은 받아질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격생이 많이 나오면요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건축적산에서 적산하고 견적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적산이라는 것은 공사량이죠. 바로 수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량을 우리가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기술행위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우리가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산 그리고 견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사량 물량 수정했죠. 그러면 이기다가 공사량에다가 이제 단가를 곱해가지고 단가를 곱해서 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우리가 산출하는 기술행위 이것은 견적 개념이 됩니다. 견적.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견적에서 우리가 보실 경우 319배지에서 필요시기에서 나누고 상세정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우리 시험에는 필요시기를 전혀 안 가네요. 그래서 상세정도를 기억을 해두십시오. 상세정도 자 상세정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자 계산견적 자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계산견적이죠. 그리고 계산견적과 그 다음에 명세견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세 자 명세견적이라는 것은 자 이것을 뭐 정밀견적 또는 상세견적 이라고도 합니다. 정밀견적 또는 상세견적 또는 입찰견적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정확도는 명세견적이 어감상 일단은 좋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얘는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고 계략적으로 이제 비용을 산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으면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데 성형수술 했던 친구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인터넷에 이런 것은 계산견적이죠. 왜? 설계 도서를 갖다 안 보여줬죠. 도면을 안 보여줬죠. 그러면 이 명세견적은 설계 도서가 완비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산출하는 거예요. 얘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산출하는 거죠. 정밀하게 상세하게 산출되는 것이 명세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는 명세견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뭐 그 개념 가지고 다룬 건 누가 정확도가 좋냐. 자 그러면 명세견적의 경우는 설계 도서가 완비되고 현장 설명 들어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입찰견적에도 이걸 사용을 하겠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 공사비 구성 분류표가 나와요. 공사비 분류표에서. 자 이 공사비 구성 분류표적인 측면에서 직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 보통 순공사원가라고 표현하죠. 순공사원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분류표적인 측면에서 직접 공사비 순공사원은 재료비 자 노무비 그리고 자 외주비 자 외주비 그리고 경비해서 자 이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가지가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자 혹시 이 조건이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 나오게 되면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작성 기준에 의거했을 때 이때 직접 공사비 순공사원과는 다릅니다. 이때는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자 직접 공사비 이 순공사원가적인 측면에 순공사원가 자 원가는 이 작성 기준에 의해서 이 의해서는 자 이 세 가지만 됩니다. 제로비 관련된 거 하고 자 노무비하고 자 경비 이것만 인정을 해 줍니다. 계산을 때 작성 기준에 의거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다 자 구분 좀 해 두시면 된다. 자 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일반 관리비는 여기 다 안다. 직접 공사비에도 안다. 분류 표정 자 공사비 구성 분류표에도 안 들어가고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이 일반 관리비죠. 그래서 이제 일반 관리비는 이렇게 구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순공사 원가에다가 그럼 재료비 노후비 경비를 합치는 거죠. 순공사 원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일반 관리비를 산정합니다. 특히 일반 관리비는 본사 직원이나 임원에 금요 지급하는 것이 일반 관리비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직접 공사비 순공사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노후비에서 자 이 간접 노후비는 좀 기억을 해요. 직접 노후비는 당연히 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그 사람들의 지급하는 것이 직접 노후비죠. 그러면 현장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현장에 작업하는 목수도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적공도 있고 미장공 철공공 이런 사람들의 검요 지급하는 것은 직접 노후비입니다. 그런데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같이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검요 지급하는 것이 간접 노후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미량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정미량 또 뭐 정미수량이다고 표현을 하죠. 자 정미량은 설계 도수의 의그에서 청약한 물량을 뽑은 것이 정미량이에요. 그래서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정미량이죠. 그런데 소요량 소요수량은 할증을 고려한 거죠. 정미량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거죠. 정미량의 할증률을 곱해서 나온 우리가 할증을 해 준 것이 소요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소요량 할증을 고려해 준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20의 할증률 꼭 안기하십시오. 올해는 특히 안기하셔야 됩니다. 할증률 할증률은 반드시 안기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을 반드시 안기하셔야 됩니다. 자 1%짜리 유리입니다. 유리가 1%입니다. 2%짜리는 몇 가지죠. 그 중에서 도료가 2%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2%입니다. 그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3%짜리 하고는 5%짜리는 비교해서 공부를 합시오.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붉은 벽돌이나 이런 내아벽돌은 3%죠. 그런데 콘크리트 벽돌 바로 시멘트 벽돌은 5%입니다. 자 그리고 3%짜리는 것이 자 이겁니다. 일반용 합판은 3%죠. 그런데 수작용 합판은 5%입니다. 그리고 이영철근 3%죠. 원형 철근 5%가 됩니다. 그리고 타일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 모자이크 타일이나 도기나 자기타일 클링크 타일 이런 것은 3%죠. 그런데 자 이 타일에서 보시면 5%짜리 타일이 나오죠. 자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놀륨이나 비닐 타일은 5%입니다. 구분을 정확히 3% 있고 5% 있는 것은 여러분들 꼭 봐두시기 바라며 서로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볼트가 고장력 볼트인 고력 볼트는 3%죠. 일반 볼트는 5%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짜리 하나 있죠.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블록이 콘크리트 블록이 되는 거죠. 시멘트 블록이 콘크리트 블록이에요. 자 블록은 할적률이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재에서 보시면 목재 자 목재는 자 각재가 있고 각재 각재는 5%죠. 그런데 판재 자 판재는 10%가 되죠. 그리고 절대 절대는 20%의 개념이 됩니다. 20% 자 그리고 석고보도 못부침용은 자 우리가 5%죠. 석고보도 자 못부침용 못부침용은 우리가 5%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5%짜리죠. 그리고 석고 반 본드 본드 붙임용 이죠. 본드가 나오면 이거는 8% 007 본드가 또 007 로 가면 안됩니다. 8%입니다.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재 돌이 이 돌 석재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형은 10%에 정형은 10%고 자 부정형 바로 원석이죠. 부정형형 때 원석은 우리가 30%가 됩니다. 30% 자 구분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10%에 단열재 단열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단열이죠. 그래서 단열은 10%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조경용 수목이라든지 여러분들 아파트에 아파트 저거 동 콘크리트로 동만 세워놓으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나무 심잖아 소나무나 이런 거 막 심죠. 그런데 조경용 수목은 10%입니다. 할적열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적용하는 그 소나무 비싼 나무에요. 제발 그거 막 해소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특히 금강송 있죠.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들 차가 보다 비싼 나무도 많습니다. 좋은 차보다 비싼 나무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이제 건물의 청수별 품의 할적률 나오죠. 그러면 청수에 대한 사람의 품의 할적률은 10층 이하를 3%로 두시면 된다. 10층 이하를 3% 두고 5층 증가마다 1%씩 증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층이다. 그러면 4%가 되시면 되죠. 그리고 20층이다. 그럼 5% 25층이다. 그러면 6% 30층이다. 그럼 7%가 되는 거예요. 계속 5층 증가마다 1% 10층 이하 3%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5층 증가마다 1%씩 추가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작전 지구 내에서 작업능률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20% 가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야간 작업기 정상작업기 야간에 작업하면 능률 떨어지죠. 어떤 분은 야간이 더 잘된다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야간 작업이 들어가면 25% 나 25% 가산할 수가 자 그리고 50% 가산할 수 있는 경우 기억하면 된다. 도서지구 도서지구는 힘들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공항에 이착류 20회 소음이 좀 소음이 막 심해지면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50% 증가할 수 잖아요. 그리고 도로 개설이 안 된 산간지역의 산악지역 이런 산악지역 이런 데 떨어지죠. 그런데 50% 우리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10제곱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 작은 건축공사 50%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입니다. 도서지구 공항 같은 소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산악지역 도로 개설은 산악지역 10제곱 소단위 건축공사 이럴 때는 50%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322페이지에서 저거 나오죠. 거기 보시면 경비 개념이 나와요. 자 이제 경비는 사실상 이거죠. 여러분들 전력비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리고 기계를 사용한 기계 경비도 내야 되고 특허를 쓰면 특허료도 내야 돼요. 그리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도 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가슬비도 필요하고 등등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땅을 임대에서 쓰게 되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경비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 계산 경비하고 성률 계산 경비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 경비 그러면 직접 계산 경비의 경우는 자 이겁니다. 직접 계산 경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직접 소요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계산 경비가 됩니다. 그러면 소요 소비량이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은 성률 계산 경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하여 불가능한 성률 계산 경비하고 직접 계산 경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계산 경비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위를 넣어서 운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계 경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은 딱딱딱 표준에서 나와있죠. 이런 것은 직접 계산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성률 계산 경비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연구를 하면 얼마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맞죠? 그래서 유사 연구 자료 활용해서 우리가 비율로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률 계산 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구 개발비라든지 복리 후생 소모부 소모부 성률 계산 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외에 일반 전력 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기계 경비라든지 임대료 가슬비 이런 것은 직접 계산 경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외주비 나오죠. 외주비는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해서 완성품으로 납품 받아서 설치하는 그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외주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주비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외주비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창호 가구 창호 가구 관련된 거 여러분 창호는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설치하지 않죠. 그러면 창호는 외부 창호 업체에 주문 제작해서 완성 납품 받아서 설치하는 거에요. 그리고 주방 가구 보시면 되죠. 주방에 싱크 되는 거 현장에서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문 제작 그것이 바로 무승 된다. 그래서 외주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2번 cgs 단위 나오죠. cm g 그럼 세컨드 약자 단위 cgs 단위 기준 길이 cm g g g 그리고 시간 초 단위를 쓰는 것이 cgs 단위 기준 이에요. 자 그리고 14번 해놨죠. 수량 계산에서 지정 소수 1리아 까지 구하고 끝수는 반올림 안 되놨죠. 끝수 자 이겁니다. 지정 소수 1리아라는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구하자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구하자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 까지 구해 가지고 반올림 해주자. 반올림 이란 것은 우리가 4452b 이라고 돼요. 4452 4는 4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4452 반올림 반올림을 우리가 해주시면 반올림 기억을 하십시오. 반올림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저거 나오죠. 거기 17번에 다음 면적과 최적은 구조물 수량 공제 하지 않는다. 나오면 공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콩크의 구조물에 말뚝물이 공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트 구멍 가지고 12대 나와서죠. 현장에서 볼트 끼 올리고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그걸 공제 해주진 않죠. 그리고 철구 리베팅 리베팅 리베 구멍 뚫어 그럼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비업 알아두시면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 철근 콘크리트 100은 철근 거북이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거 다 공제했었잖아요. 그래서 힘들기만 했는데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기본조는 중량에 대해서 물 물은 1,2 빵 매다가 1000kg 이죠. 물은 천이 됩니다. 천 물이 천입니다. 1,2 빵 매다가 1000kg 바로 1톤 개념이 되는 거죠. 물이 1,2 빵 매다는 1000kg 이요. 1000리터 1톤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멘트 시멘트는 1500입니다. 1500kg 돼요. 시멘트는 1500kg 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묵은 공 묵은을 보통 콘크리트 라고 합니다. 묵은 없을 묻자 이렇게 없을 묻자 철근 배근이 없다는 거죠. 묵은 콘크리트는 2300kg 됩니다. 2300kg 1방 매다가 자 그러면 자 철근 콘크리트 자 철근 콘크리트는 자 얼마되나 자 2400 입니다. 2400 2400 2400이 됩니다. 2400 2400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콘크리트는 모르면 시멘트 모래 자갈 이죠. 시멘트 모래 자갈 맞죠. 시멘트 모래 자갈 이예요. 시멘트 모래 자갈 이니까 3개죠. 300.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얼마 됩니까. 콘크리트 에다가 시멘트 모래 자갈 에다 철근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400 입니다. 400 그러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시멘트 모래 자갈 에다가 철근 하나 철근 하나 들어갔죠. 2500 입니다. 2500 kg 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모르시면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두 개는 그래서 앞전은 이거 가지고 장난치게 시험 냈잖아요. 보통 콘크리트 2300 인데 다른 걸로 이제 장난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기준적으로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이제 무게 그래서 혹시 무게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 무게를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최적을 계산해야 해야 돼요. 무게를 구할 때는 전체 이 최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무게를 단위 입방 매달 무게를 곱하면 전체의 중요한 개념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최적을 구할 때는 항상 뭐 기둥에 예를 들어서 기둥이 되면 이렇게 되면 한 개의 기둥이 있을까 합니까 이렇게 돼 한 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죠 요거 요기 면적이잖아 그러면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걸 곱해야 되겠죠 곱해서 요거하고 요걸 곱해가지고 이 높이를 곱하면 한 개의 최적이 나오죠 그러면 기둥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다 그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을 개수 곱하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여기가 400cm였다니 가정합시다 너무 큰가 기둥이 너무 큰이야 400mm 라고 하시네 400mm 그러면 400mm 그리고 이쪽이 500mm 500mm 자 그러면 10mm 가 1cm 40cm 50cm 이잖아요 그러면 메다로 하면 0.4m 이죠 그러면 이거 그리고 이 높이가 5m 였다 같이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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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0.4m 곱하기 얼마 0.5m 곱하기 5m 해가지고 하나의 최적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다가 개수를 곱해가지고 전체 최적이 나오죠 그다가 이 무게 예를 들어서 철근 콩크리트 그럼 이 2400을 곱하면 전체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산정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런데 mm가 주어지면 항상 최적을 구해야 되니까 미터로 한산해서 우리가 적응이 돼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까지는 기초 이제 건축의 적산정의 기본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으셔야지 기본 한 문제를 맞춥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을 풀어야 되죠 적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4제2절 공사별 적산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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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